네. 제가 내가 right choice라고 생각해요.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two years, two years, two and a half years 동안 다시 가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can't open. 영어도 안 되죠. 그 다음에 친구도 없죠. 그 다음에 이렇게 enjoy도 못 하잖아요. 한국은 just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술 먹자, 밥 먹자, 클럽 가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entertainment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.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근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잘 왔다고 생각해요. 90%? 10%은 그래도 내가 코리안이고 한국 문화하고 한국 food하고 이런 거는 10%. 근데 90%은 내가 United States로 온 거를 choice를 잘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my son, two sons들이 미국에서 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more than 90%? 그렇게 생각해요.